이거지. 워메가 워메가. 이제 남은 캐릭 킹. 전부 워메가. 이것만 찍으면 끝난다. 오마이갓! 패디그리! 중단. RKO! 앉아줘 앉아줘. 안 앉으면 연잠. 뿌잉! RKO! 안 되지. 꽝! 중단! 엄마! 풀어요! 어 드랍킥! 어 드랍킥! 잡기 노리고 있으면 하단 써야지. 열받게. 투 원 앉아. 투 원. 발로 까버려 그냥. 걸리든가. 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파워만 갑니다. 아니다, 레이지 아츠. 가즈. 태용! 땡, 땡, 땡! 어, 죽는다. 얼, 태용! 일단 찍어주고 오잉! 앉을 거예요, 앉을 거예요? 렛츠! 패디그리! 바로 중단. 견뎌. 얼, 태용! 오! 투 원. 얼, 태용! 초품. 맞아줘. 콩보죠, 콩. 찍어버리고. 받는 순간. 오마이갓! 프리브레이트! 패디그리! 오마이갓! 프리브레이트! 패디그리! 돼지. 카운터. 그렇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달려가서 자이언트. 달려가서 막고 자이언트. 달려가서 기다렸다. 아, 형님. 콤보 맞고 이런. 흘러나와서 가드 아프 자이언트. 왼손입니다. 참고로. 오, 이제 숙이 시작했어. 오케이. 드디어 오겠구먼. 나의 타이밍에! 패디그리! 레츠고! 중단 킥! 견뎌, 견뎌, 견뎌! 알케이오!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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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견뎌! 견뎌라라라라라라라라! 앗. 견뎌. 오, 다이언트. 풀었어. 견뎌. 연잡.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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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어, 지금? 나 올버튼 밖에 모르겠어. 옛날에 좀 기억했거든. 롤링 크레이드 쓸 줄 안다. 롤링 한번 가볼까? 맞고. 와, 와. 그렇지. 안 해, 씨... 파이팅. 오케이, 앉아. 타 옆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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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앉아? 잡아. 킹 히트가 레전드인 게 잡기를 콤보에 넣으면 히트 게이지가 차. 그래서 얘는 버스트를 쓴 다음에 잡아. 또 잡아. 그러면 차요. 잡기만 어떻게 맞으면 돼. 채워지는 거야. 킹 히트가 끝나질 않아. 오, 갱 쌩으로 대는데 엄청 아프네. 이렇게? 세 번 맞추면 이기겠는데? 님 앉으실? 오, 나이스 점프. 견뎌. 알케이오. 견뎌. 트라임킥. 그다음에 상대가 헛칠 때. 기다리고. 히트 스매시. 맞고. 아, 하단이 아니라니. 우리 손주. 우리 손주. 우리 손주. 질러. 잡아버려. 뒤로 스텝, 뒤로 스텝, 뒤로 스텝. 뒤로 스텝, 후. 뒤로 스텝, 잡아. 숙였죠. 뒤로 스텝. 뒤로 스텝. 앉는 순간. 앉는 순간. 렛츠고. 패디구리. 간지 마무리. 내 펄고스트. 네. 쫀나곤 하더라. 미친. 그렇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이 사람. 저기요. 그래서 사고나요. 상호한다니까 안 싫어? 내가 이기니? 우와, 개쎄. 앉아. 우와, 누군가. 잠깐 머리 좀 식히세요. 놀이기구 타면서. 좀 식힐 필요가 있어. 아직도 불 타고 있잖아. 좀 식히세요. 머리 식혀주는 자이언트. 찍었으면 제가 화끈하게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우리 가자. 한번 가봐.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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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라. 보자. 맞아도,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나에게도 파워밤이 있다. 달려가면 레이자츠. 정확하죠? 뚱. 한 번 더. 똥칭. 하하하하. 카운터 잡기. 두 번 써야지. 개무섭죠? 히트스매시하러 올 거죠? 아하. 썼다. 올 웜헤가 가자. 아껴놨던 연잡을. 오잉. 얻자자고. 뒤로 구름 확정. 가벼운. 오, 뭐야 이거. 그렇지. 한번 잡히고. 앉아주세요. 하하하하. 페디그리. RKO까지? 뭐야 하단 매니아. 견뎌. 나이스. 하아, 들어가는. 설렙다. 고노. 고노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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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그만. RKO로 마무리 간다. 그렇지. 깔끔하게. 워리어. 자. 이렇게 해서. 철권팔. CBT. 올 오메가로. 랭크 매치는. 마무리. 워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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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워메가. 힘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